우연한 라이브 안녕하세요, 웅산의 우연한 라이브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이희문과 놈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, 저는 국가문학문 아저씨가 오셨죠? 소리하는 이희문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놈놈에서 큰 놈을 맡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놈놈에서 작은 놈을 맡고 있는 조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아, 그 놈놈이 그런 뜻이에요? 큰 놈, 작은 놈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놀다, 플레이 그런 놈 아, 진짜요? 그건 몰랐다 근데 이렇게 무대에 있는 모습들 또 보다가 오늘 신승태씨가 약간 떨린다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 진짜합니까? 진짜요? 거짓말이죠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도 혹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또 아직까지 이희문과 놈놈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많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없나? 자리하면 이렇게 나와 자리하면 이렇게 나와 자리하면 자리가 별로 없네 자리가 별로 없네 자리하러 가겠습니다 자리하면, 이렇게 무 Padme의 노래 자리하면 저희는 자리하면 여자가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자리하면 가득 안 좋네